모든 면에서 완벽했었던, 사랑하던 내 남편이 죽었다. 4차를 찾지는 못했지만 유서 내용으로 볼 때 자살이신 것 같습니다. 남편의 기록이 없어서 역으로 제 기억을 통해서 남편을 찾기로 했어요. 괴롭고 혼란스러웠어요. 원래는 안 되는 거지만 같이 가드릴까요? 혹시 남편분께서 모든 걸 정리하시려고 했다면 오히려 처음으로 돌아가려고 하시지 않았을까요? 남편분이 맞는 것 같았는데요. 그래요? 그럼 됐어요. 오늘은 저한테 아주 중요한 날이거든요. 웰컴, 오셨어요? 갑자기 다른 사람처럼 보여요.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. 그리고 제 관계로는 더 너루야 된 것 같은 날은 또 한참CH에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. 5차에 부 lieu가 없는 날은居장과 함께 일하는 마음을 보여요. 주의원장님은 누구? 계속 이렇게 보여요. 그래서 정리했어요.